자 내가 여기까지 했어요 딱 내가 마미아 히사코에게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해굴또잖아 근데 이거는 죽었는데도 한 번 더 할게요 죽었는데도 한 번 더 할게 왠 줄 알아요? 왜 죽었는지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나만 알 수 없잖아 다 같이 알아야지 제 투표 시작되죠 이렇게 두구두구야? 누구? 누구 소시오페스야? 누구누구누구누구 얘 좀 안그리네? 소시오페스 좀 해줘요 왜 그래요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아니 잠이 닿겠네 2시간 전에 엄청 길었는데 아니 근데 되게 웃긴게 뭔지 알아? 가만히 있다가 꿈나분이 투표할 때만 투표 던지고 또 가만히 있어봐 꿈나분이 꿈나분이 투표할 때만 던져 꿈나분이 싸워라 여기 되게 재밌...여기서부터 재미있다 아 있잖아 여기서도 재미있어서 내가 멈췄다고 재밌더라고 근데 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스킵으로 스킵으로 왔어 스킵으로 자 여기 투표를 다시 하죠 5대6입니다 할머니 투표 6대6대죠 그래서 내가 선택권이 있어 그래서 난 여기서 마미애 투표를 하잖아요 마미애 투표를 하잖아요 마미애는 끌려가고 끝났다 그런거 그쪽에 Death 감사합니다 거나 누굴 ů było Whoa éta 다른 늑대 사주 누굴까? 그런데 이 시절이 죽었습니다 조사하기도 전에 죽네요 결혼을 진정한 아저씨 결혼을 이어지게 말할 수 있어요 정리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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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しゃ아네여 気分転換までにヒント聞いてってくれ 今回のバットエンド14 題して 狼投票したら血祭りについてだが 俺もバットエンド13と類型かもしれねえな つまり 人狼ゲームのセオリー的には 何にも間違ってねえってこと 特にフサイシハルアキ的には マミヤヒサコが絶対に偽物だとは わかってるわけだからな 意思を投票で表明すんのは大事だ ただ これを見てる狼が もしフサイシハルアキに目つけていて 殺すために些細な判断材料を探してたなら 大将の選んだ選択肢が 気まぐれな狼の背中を押しちまうかもしれねえってわけだ 人狼ゲームならぬ 読み入りの宴 目立たずにこっそり生き残る方向性で 5 キティの 9 東京の選択1 に戻ってみてく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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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6 6 7 7 8 8 9 9 9 9 9 9 9 9 9 10 9 9 10 9 9 9 9 9 10 9 9 10 10 10 10 10 사람이 나 뱀이로 밝힌게 엥진13 아닐까? 어떡할까? 뱀 바뀔까? 밝히지마 밝혀 할머니 아니 나도 이제 한번도 안해본 영영이야 나도 이제 한번도 안해본 영영 진짜로 안해본 영영 밝히자 어차피 죽으면 다시 오면 되잖아 열쇠 박고 오자 노사토 히요노스케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이 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죽이네 리카코을 잃어버렸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얘들아.. 죽었어? 우리 죽었어 이게 열세 번제네 이게 열세 번제네 이씨 즈이 로미이미의 우댁에 본격적인 상승이다 거기서는 厳しい戦이입니다 기아에 있는 힌트 이 열세 번제맞네 정직하게 살았더니 오일을 삼아 이씨 아 オオキジ 가오궁계 오오기지 가오궁계 오오기지 이 말투 겁내엇기적이지 꿈을 꿈쌤치자고 뱀이라고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타쿠미 왜 타쿠미가 됐어? 타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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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적은 가능성이 높아 오늘 1일 헤비가 지지 않으면 각대자와 부각대자가 1명씩 내일은 각대자와 오카미가 1명을 찾고 각대자 6명과 부각대자 4명으로 각대자 5명과 부각대자 4명 오카미 1명 그래 아니 거미가 나 한 번만 지켜주면 게임 끝나 이 인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무무 헤비가 지지 않는 건 1명은 2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카미를 1명을 찾고 각대자 5명은 각대자 5명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카미를 구축해도 내일은 각대자 4명 각대자 6명으로 각대자 6명으로 각대자 1명은 각대자 5명으로 각대자 5명으로 오카미를 구축하면 각대자 5명으로 각대자 5명으로 각대자 5명으로 각대자 6명으로 아... 테레네야 그치 그치 어떤걸 아야되냐 그래 맞는거같애 공표하는건 맞는거같애 늑대를 못찌를 말하느냐 아니면 인간 두명을 말하느냐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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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니 음 나는 여기서 애타한테 나 따라와 준다면 그냥 여기서 고찌 그 모찌 중에 낫다 할 것 같은데 음 음 확실하게 하나 제거하고 하는게 나 제거해 콜 보기 싫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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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까? 마지막까지는 모르겠지. 그럼... 제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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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아주머니가 봐주면 되잖아 네, 아이츠, 마지막으로 죽였다니? 아무거나 말해봅시다 희가이자 흐르는 건가? 예수는 당신의 눈을 앞두고, 당신의 어머니를 죽였다니? 하지만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되었지? 저는.. 마宮의.. 마宮의.. 전혀 확실하게 된.. 야순아가가 욕심을 받았을 때.. 저는.. 저는.. 계속.. 마음을 잃었을 때..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야순아가의 일을 받았을 때.. 모취를 죽였다. 모취를 죽였다. 모취를 죽였다. 고마워. ck mensen die alive, stands up. When you believe the dragon is 0, He will be one? fists canPorzer, which I can easily wipe. 내가 원하는 것이다. 아이씨 죽었대잖아 아씨 죽었대 에 눈을 못켰잖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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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뭐야 모찌를 매달았더니 밤에 비명이사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 아직도... 하나가 말하는 것은 옥가미가 죽었다는 것이다 사실... 늑대 때 죽은 게 아니고 사람한테 죽었네 오소리한테 죽었나보다 다른 선택지를 선택해 어? 선택지는 못해? 어? 키 11을 못해? 그러면 5. 기지의 1. 기지의 1. 기지의 2. 기지의 2. 기지의 키가 서서히는다면 5. 기지의 9. 기지의 2. 기지의 2. 기지의 2. 기지의 양ən 2. 기지의 3. 기지의 4. 낯백 여기 가야 하니 이리로 가야 되거든 여기 있잖아 이거 10일 있잖아 우리 뭐 먹었어 이거 하면 되잖아 우리 생각보다 많이 죽었어